지금 박섬한테 왔는데 섬 앞에 숭어들이 바글바글 하네요. 일단 숭어 영상은 좀 오케이 이렇게 목푸로를 허리띠에 차고 찍을 수가 있네 우와 숭어목을 살짝 앞쪽까지 가면 코앞에서 지금 숭어떼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우와 한두 마리가 아니네 지금 섬 앞을 숭어떼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머리만 보이는데 꼭 논에 올챙이들이 갔네 바다에 올챙이네 바다에 올챙이 여기서 불치게 하면 그냥 오이구 보호를 하네 보호를 해 끝 이야 누가 경계를 했는지 바로 도망가 버렸네 새들도 날아가고 아주 풍광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남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